지난달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거래량은 1만 2,775건이었습니다. 1년 전보다는 27.2%, 한 달 전보다는 24.2% 감소했습니다.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도 한풀 꺾였습니다. 지난달 서울에서 40대 이하 아파트 거래는 4,189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2.1% 줄었습니다.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.08% 올랐습니다.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에는 0.1%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. 2월 둘째 주에는 0.09% 상승했습니다.